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은 분위기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인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한동훈 장관 근처에도 못 가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정치 경험 이전에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당원들이 누구를 원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과연 맞느냐. 비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을 모셔오는 것.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선거 프레임으로 좋지 않다. 본인 선거 한번 치러 본 분이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느냐. 어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비대위원장 추대 문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쓰자는 데는 차출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지만 어디에 비대위원장이 맞냐 아니냐.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되겠는데 어떻게 상황을 보십니까? 글쎄요. 저렇게 갑론을 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측면 다 함께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한동훈 장관으로 정해지지 않았는가 싶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따지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더 좋으냐를 갖고 얘기할 텐데. 지금 대개 얘기는 한동훈 장관이냐 아니냐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권 핵심부나 또 대통령의 뜻도 그렇고 일단 한동훈 장관으로 정해졌는데 그에 대해서 또 의견을 좀 집약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까 앞에 봤지만 장일찬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용호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찬반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 따져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난할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의견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한동훈 장관 공동선대위원장 정도로 해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조기 등판한다면 비대위원장은 선대위원장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선대위원장은 정말 선거에 임박해서 정말 바람만 일으키면 되지만 비대위원장은 지금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표처럼 더구나 공천 과정에서 또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비유하자면 조금 기다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다고 그냥 그 거위를 거위값에 팔아버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등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은 어제 연석회의 전에 돌연 잡혀있던 당일 일정을 취소하고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대위원장 차출 움직임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장관 입장에서도.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면 엄청 고민이 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보여지는 내지는 패밀리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나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을 때 반전의 카드는 뭐냐. 여당 내의 야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론을 외부에서 심판론이 일지 않게 내부의 야당이 있어서 글로 지지세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화의 느낌을 줘서 중도층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게 바로 들어가면 이게 황태자 느낌이 너무 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서사를 만들지 못하고 너무 온실에서 자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거고요. 그리고 본인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당내의 의원들이 지금 나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지 나를 지지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본인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나를 지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섣부른 차별화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스스로는 굉장히 걱정이 될 것이다. 본인 입장에서는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선거를 뛰는 거 아니에요. 지원 유세도 가지고 빚을 지우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 희생하는 모습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면서 정치권에 나설 수 있는데 너무나 큰 책임을 맡으면 당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다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민이 깊어진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대위원장 자리가 크고 중한 상황이 국민의힘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당내 의견, 반대 의견이 많으면 비대위원장도 맡지 않고 입당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어요. 맡을 의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따라와야 한다, 이래야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고민은 깊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게 한동훈 장관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가 아니니까. 아직 전원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저런 말을 했다면 저는 저것은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아닙니까? 비대위원장도 맡지 않고 입당도 하지 않겠다. 물론 이렇게 입당을 하지 않고 나중에 선대위원장 맡아서 그야말로 출만을 하지 않돼 선거만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아예 근본적인 반대보다는 좀 이따 선대위원장으로 써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지금 만약에 흠집 나서 맞지 않겠다 하면 선대위원장도 안 할 거야라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는 반대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개강명단도 발표가 안 됐잖아요. 지금 개강명단 발표된 사람들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후임자가 인사청몰이 통과해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이라고 쓴다면 당장 사표를 하고 당장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차관 대행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럼 그거부터 객관적 조건부터 흠집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제가 중간에 말 끊어져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심하게 김주에 갔다라든가 이렇게 가는 거는 당내에서도 이거는 객관 정도가 넘어서는 거예요. 아람직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도 당 내 인사들도 정말 합리적인 의견이다라고 충분히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아바타를 세우느냐 김주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온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야당 반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땡큐죠. 사실 강서구청장 시즌2다. 강서구청장 보궐선 어땠습니까? 무리하게 김태우 후보를 집어넣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총선 김태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다? 저희는 땡큐죠. 한나땡. 한동훈 장관하면 땡큐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스텔스 전투기처럼 폭격기처럼 무서울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는 형태로 나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인사들의 설명이나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감을 굉장히 그렇게 시간이 본인 인생을 사는데도 바쁜 분들인데 국민의힘 이야기만 들어주는 게 아닌데 일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쪽의 반응, 우리의 반응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아, 자충수라 너무 다행이다. 한동훈 장관이 요긴하게 쓰였으면 우리한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게 자충수고 대통령의 어떤 일방주의 국정을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상식적이지 않고 좀 아까 우리 노동일 주필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현직 장관을 빼다가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비대위원장을 시킨다? 상식을 말하는 정부가 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스스로 어떤 방탄 프레임으로 또 들어가는 것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한동훈 되게 나름대로 걱정되고 무서운 카드였는데 이렇게 쓰인다면 다행이다 이런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제 또 한동훈 장관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될 난감한 김건희 특검법이 될 거라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여기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 또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수직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글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이 참 스마트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만약 비대위를 시킨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그렇고 행사하지 말이라고 건의하기도 그렇고 난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비대위원장이건 대표건 방법이 없어요. 이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이미 시간이 다 지났고 22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동상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회의 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개 국민의힘이 대처해온 게 자기들의 난감한 법안에 대처해온 게 본회의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국회의장 설득해서 상정을 안 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예정됐던 필리버스를 안 하거나 이래버리는데 이건 어느 것도 쓸 수가 없어요. 자동상정되어 버린다니까요. 본회의 열지 않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예산안 처리에다가 또 지금 연말 법안들 엄청나게 많은데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과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처럼 곤란한 문제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그에 대해서 점수가 완전히 깎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은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이 낫다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어떤 결과를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영화 길 위에 김대중 시사회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다른 시간대에 참석하면서 만남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습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셨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 느낌으로는 정세균, 김부겸 이 두 분과는 뭔가 좀 만나려고 애쓰는 모양새가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형적인 갈라치기죠.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3총리가 연대한다 이런 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냐. 설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제일 어떤 선두에 서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정치 리더로서 정말 크려면 이낙연 대표를 먼저 만나야죠. 이낙연 전 총리를 먼저 만나서. 그야말로 조홍치 의원을 얘기했다는 것처럼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들어보고.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가부간 답변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 새겨서 앞으로 행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이 전 대표를 갈라치기 해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하고 좀 가리려고 하는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런 행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화해에서 정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통합을 얘기하지만 결코 그럴 생각은 이재명 대표는 없어 보인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전 대표의 창당 행보를 두고 당내 비판도 지금 거세지는 상황이죠. 현역 의원들의 연판장에 이어서 친명계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다. 이런 심한 말까지 또 정계 은퇴하라 이런 말까지. 조리돌림 수준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방법이 옳은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역지사지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사설을 통해서. 그럼 조선일보는 이재명 당대표의 앞잡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대는 거예요. 이거는 냉전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이분법적 사고예요. 우리 편 아니면 적이다. 전쟁 상황을 사실상 가정한 이런 상황 속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더더군다나 주류고 기득권이고 권력과 힘을 가진 쪽이에요. 그런 쪽은 이렇게 난리 치지 않아도 자기네 의사가 자연스럽게 관철이 됩니다. 그러면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 자기들보다 약한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면 그거를 좀 더 들어주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의 노선, 도덕성, 가치하고 맞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에 대해서 노선, 가치 이런 거를 의문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을 공격한다. 그리고 정권의 앞잡이다. 이러면 이게 민주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무슨 봉건 영주 시대로 돌아가서 영주와 군주를 대하는 정말 사당이 돼버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뷰 쭉 보니까 말도 강할 뿐더러 또 다 모여서 이렇게 연판장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을 수수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제지를 해야 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리더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본인한테 공간도 열리고 명분도 훨씬 더 생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력자는 불편해야 됩니다. 권력자가 불편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국민들이 불편해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를 너무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희 전 전국수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철희 전 수석 비롯해서 비명계모임 원칙과 상식에서도 그러니까 송영길 진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조국 신당 이런 건 착한 신당이고 이낙연이 생각하는 거는 나쁜 신당이냐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참 엄중하게 늘 상황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엄중낙연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렇게 나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당을 추진한 근본적 이유가 물론 이낙연 전 대표와 친하다고 해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 혁신계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에 대해서 뭔가 리더로서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김상현 평가 되겠지만 그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너무 달라졌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근본적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우리는 여전히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에 충실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이견이 있으면 그걸 해소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아무런 그런 우려와 이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미 신당 창당을 공언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어떤 명분을 주질 않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에 포스터가 하나 준비가 됐는데 그걸 한번 좀 띄워봐주시죠. 지금 보면 포스터가 하나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있고요. 가수 이명웅 씨, BTS, 유명 이사들 다 뒤에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신당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저 홍보 포스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친낙기에서는 자신들 제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포자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뒤목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저 포스터와 관련돼서 지금 관계와 연결돼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게 지나친 팬덤 현상인 거죠. 저런 식으로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와 이런 거를 모두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팬덤의 문제예요.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맹목적인 현상은 우리 근대 국가의 제도나 안정성을 해치는 굉장히 해악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왜 제도 안에서 없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성인답게. 그러니까 저런 팬덤 현상이 있으니까 지금 신당 바람이 부는 거고요. 우리 여론조사도 있지만 여론조사에 갤럽이나 리얼미터 이런 데 보면 신당을 해야 된다는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역공세로 봐야 한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친명계 인사들의 논란도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이경 부대변인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대변인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보통의 법원의 판결은 저분이 하는 해명 그냥 받으리지 않고 백관적 증거라든지 본인이 얘기하는 것들 다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경 부대변인이 거짓말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야말로 대리기사가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당장 밥줄이 끊기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저렇게 얘기한 분이 정말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나서 저분도 어디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적격 심사에 통과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판결이 나온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